다양한 예배 회복의 대안이 제시된 자리였는데요. 이 행사를 주최한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김성기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시화운동이라는 것은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변화시키자 하는 운동입니다. 한국에서 이 성시화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70년 춘천에서 김중근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1999년도에 시작되어 23년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대표 본부장으로의 대구 순복원교회 이건원 목사님, 이사장의 충성교회 최영태 목사님, 그리고 대구에 중심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임원으로 계시고 1600교회의 목사님들이 회원으로 계시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목사님 그렇군요.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시화운동이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목표로 저희들은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거룩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그마 사역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대구의 인구의 한 30%, 100만 정도의 대구 기독교 신자를 가지자 하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매년 1년에 한 3번 정도의 전도세미나를 통하여 목사님들을 도전하고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그 성시화 대회를 통해서 대구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자극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이 비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반사하는 사역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4월 20일에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지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준비하고 있고 9월에는 영호남 지역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영호남 대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번영의 듯이 대구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세미나에 도움이 될 조언과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오신 강사몽사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기로 작정하고 몸을 움직였더니 방법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그 어려움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지역교계 연합에도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합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저희로 하나 되게 하사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하면 온 세상이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에는 여러 다양한 교파 또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서로가 예수 믿는다는 건 같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을 통하여서 연합을 이룹니다. 이런 연합이 대구 시내 전체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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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